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목요일 투자의 안목을 높여줄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그룹주 그리고 미국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애플 실적 발표가 이슈로 부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결국 주요 대장주들의 실적이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에코프로 관련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대표님 7월은 2차 전지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극단적인 차별화 장세가 있었잖아요. 8월 들면서 좀 그러한 부분은 좀 완화된 것 같은데 좀 이제 다른 섹터로 온기가 퍼져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도 장 막판 보면 또 2차 전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쉽게 꺾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포모 투자라는 거 이제 무작정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공매도 또 슛스키즈가 들어오면서 정말 7월 달은 2차 전지의 달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종목이나 업종은 아예 소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왜곡 현상이라고 해야 될 건데 그런데 8월 들어서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외에 다른 업종으로도 온기가 좀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종목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로봇도 최근에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또 AI나 이런 쪽으로도 확산이 되는데 특히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게 초전도체라는 그런 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초전도체가 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정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상 열차 또는 핵융합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까지 확산될 수 있는 미래 기술이다. 그래서 막 흥분을 하고 관련주들이 계속 연이어서 급등이 나오는데요. 이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시장의 하락폭이 크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2차 전지가 일정 부분 아직도 시장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시가총액 최상위권까지 올라왔다 보니까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시세를 받쳐줘야지 주가 지수가 안정될 수 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받쳐줬을 때 다른 종목으로 온기가 확산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황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늘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장 후반에 쭉쭉쭉 올려주면서 지수를 받쳐줬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에코프로 주들의 실적 발표도 있었고 이게 실적 발표한 것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간 걸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 대표님. 네. 일단 오늘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오늘 장중 낙폭세를 보이던 우리 에코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낙폭을 보여주다가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었는데 일단 실적들을 좀 낱낱이 파헤쳐보자면 일단은 양극재나 전구체 쪽에서의 흐름들은 준수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판매량 자체는 흐름들이 괜찮았었는데 좀 아쉬웠던 것들이 있다면 메탈 가격이 하락을 했다 보니까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에서 저조했던 부분들이 좀 나타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은 늘었지만 수익성들이 좀 다소 저조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었는데 판매 쪽에서 어쨌든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실적들이 준수했던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더불어서 리튬과 리사이클 관련된 실적들도 준수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좀 끌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1분기와 2분기 메탈 가격의 하락 때문에 3분기의 실적이 조금 저조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성으로 좀 대응하기는 좋은 그런 상황이라 판단이 되지만 3분기가 좀 넘어가기 전에 안전하게 좀 대응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3분기의 실적만 좀 잘 이겨내서 보여준다면 4분기에는 다시 한 번 더 주가의 회복세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되는 시점입니다. 네, 윤지훈 대표님은 에코프로의 향후 실적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황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에코프로 관련한 실적이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윤 대표님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셨지만요. 중요한 것은 주가 아니겠습니까? 향후 주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테슬라가 인도에서 반값 전기차를 내겠다, 생산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가격을 2만 달러대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가격 인하를 할 의향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테슬라에 들어가는 완성된 전기차가 가격을 내리는데 거기에 부품 중에 물론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거기 부품 중에 하나인 2차전지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저는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 쪽에서도 지금 전 세계 전기차의 시장을 우리나라 2차전지주들이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에 비아디가 있고 일본에 파나소닉이 있는 상태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에코프로 그룹이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상반기에 2분기에 매출이 2조고 영업이익이 57.6% 증가했다. 그런데 이런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퀘스틴마크고요. 또 하나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에코프로가 장중에 등락을 보면서 종가에서는 올랐습니다만 지금 시총이 30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37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40조, 기아가 32조인데 아무리 2차전지 부품주가 높다고 해도 완성차를 지금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분명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저한테 살 의향이 있느냐, 누가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21선, 일본 차트상으로 21선까지 내려가면 낙폭이 좀 있으면 들어가서 단타로 하고 나오겠다. 그럴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황 대표님은 고평가된 부분이 있지만 주가가 빠지면 저가 매수하자라는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황 대표님은 약간은 에코프로의 부정적인 느낌 그리고 윤 대표님은 그래도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윤 대표님께 다이렉트로 여쭙겠습니다. 에코프로, 지금이 매수 적기입니까? 제가 아까 실적 얘기했었을 때 3분기 실적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3분기 실적이 메탈 가게가 하락 때문에 1, 2분기의 여파로 인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기회들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시기가 한두 달 정도 지난 뒤에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의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출애가 되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매집을 했었을 때 조금 더 메리트 있는 단가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추후에도 빠지면서 주가의 등락은 계속해서 나올 걸로 조금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중장기적으로 편안하게 매수를 한다면 지금 말고 한두 달 정도 뒤에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우리 좀 빨리빨리 미국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얘기하면 미국의 대장 애플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애플이 다른 기업들처럼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호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미국 시장 애널들의 의견도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적 전망은 다소 실적이 감소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817억 불.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정도 줄어들겠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1.19달러 정도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3분기 연속 실적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월과 애널들이 지금 2분기보다는 3분기 전망에 대해서 보다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에 저는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 정도에만 나온다고 하면 3분기 실적 전망이 좋게 나오면 저는 전반적으로 애플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다시 또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플의 실적 한번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실적은 실적이고 주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플이 올해에만 50%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흐름들을 보면 애플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컨센트 자체가 조금 안 좋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기대감으로 본다면 컨센트 추정치를 좀 상해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반대의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애플의 컨센트 추정치들을 좀 더 봐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아이폰 공급 물량 차질이 조금 2분기 때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이 다시 한 번 더 안정세를 찾아가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상승폭을 조금 키워줄 수 있는지 조금 더 기다릴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가 어느 정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점 언급을 해주셨고요. 애플 실적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애플이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큰 매출 감소폭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좀 일부 있습니다. 황 대표님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소폭 하락이라 이런 정도 감소세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전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애플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9월달 신학기가 되면 애플의 맥 컴퓨터가 매출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애플은 궁극적으로 이제 아이폰이 캐시카우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15 신제품이 지금 언제 출시되느냐. 그다음에 그 가격대를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게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인도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애플이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중국에서의 매출을 감소하는 그 영향을 반대급부적으로 인도에서 시장 지배력을 늘려가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서비스 부문의 성장 동력이 보이는데 이게 애플 뮤직의 월 구독료라든지 애플 케어라든지 앱스토어 매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광고 매출 이런 것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건 저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비스 매출이 207억 달러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부합될 경우에는 저는 3분기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헤드셋 매출이라든지 또는 AI 시장에 진출하면서 애플카에 대한 불확신성도 조금씩 해소되면서 저는 애플이 시장의 구원투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애플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애플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주가의 어떤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 앞서서도 살짝 언급된 생성형 AI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좀 뒤처진 부분이 사실 있긴 있죠.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애플이 채 GPT AI 사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다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 기업들보다는 해당 기술력들이 좀 낫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애플에서의 동향을 좀 보자면 2023년도 중순부터 우리 생성형 AI와 관련된 또는 AI에 관련된 인력들을 대거 채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채용 공고 23개 중에 한 12개 정도, 11개 정도가 우리 AI와 관련된 실적 채용 공고가 보여지는 것처럼 굉장히 애플에서 좀 많은 힘을 씻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늦을 수 있어도 앞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점진적으로 기술력들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애플의 생성형 AI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애플 주가를 보게 되면요. 2, 3년마다 시가총액이 1조 달러씩 점핑하는 진격의 모습을 보여주어 왔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깜짝 놀랄만한 주가 차트죠. 옛날 영화 보면 포레스트 검프, 거기서도 애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샀어야 되는데. 주가 200달러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 기회입니까? 황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애플을 만약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사신다고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할 때 보링, 굉장히 지루합니다. 못 견디실 거예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당장 눈앞에 수익이 급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는 할머니가 사서 손자한테 물려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수익을 한다고 하면 힘든 거고 중장기 투자, 굉장히 길게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데 애플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볼 때는 저는 성장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은 전혀 없고요. 다만 천천히 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애플의 협력사 폭스콘이 인도에 5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에서 생산을 줄이고 있거든요. 완전히 극단적인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매수 기회는 언제냐? 실적에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거나 악재가 나왔을 때 3%에서 5% 정도 하락했을 때 그때가 저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에 관한 이야기 계속 우리 나누고 있는데요. 애플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관련주들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 우리 대표님들 이야기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애플 주가가 200달러 눈앞에 두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아이폰 관련주, 애플 관련주들이 만약에 진짜 돌파한다 그러면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둬야 될까요? 일단 지금 최고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무래도 아이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BH라는 종목이 조금 집중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H가 아이폰 관련된 보고서들이 올라올 때마다 빠지지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미 쪽 매출 상승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 때문에 BH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리스크들을 조금 관리해 줄 수 있는 북미 납품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국내 납품들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들 때문에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는 리스크가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지수 하락 때문에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다시 한 번 더 매수 기회를 보면서 접근해 보시는 게 투자자 여러분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황 대표님은 어떤 종목 말씀하실까요? 애플의 아이폰이라고 하면 역시 카메라 모듈이죠. 그래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해야 되는데 역시 애플 향 비중이 가장 높은 게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이 지금 상반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턴어라운드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세트 출하량, 아이폰 15 세트 출하량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늘어나는 경우에 따라서 매출이 급증하는 것도 나타날 수 있고요. 주가가 바닥이라는 점에서 저는 LG 이노텍 지금 강력하게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보고 있고요. 이게 시총이 이제 크다 보니까 시총이 6조 2천억이에요. 그런데 아주 소형주 쪽에서 하나 본다 그러면 더구전자라는 종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전자는 뭐냐 하면 초소형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프레스 관련주예요. 그래서 시총이 1,650억이니까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